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정규 앨범의 솔로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지금 녹음이 현재 많이 진행됐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이거 쫙 하고 일단 기본 틀은 잡고 그냥 어디서라도 네 곁에 지킬게 그냥 땡땡하게 가도 켰는데 잘 안 들리긴 해요. 띡띡띡띡이 안 오는 네. 네.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. 어디구나. 네.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 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. 네. 그냥 1차적으로 쭉 이제 불러봤는데 어.. 생각보다 연습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네. 그래도 앨리스 생각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불렀으니까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도 남았으니까 지켜보시죠.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바니 예! 네? 나를 구해줘요? 아 네. 맞아요. 나를 구해줘 빼고 좋아요. 네. 베이 빡 주고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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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3시간?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어.. 제 솔로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.. 다 된 거를 같이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음.. 생각보다 어.. 다 해보니까 좀..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대 생각하고 이제 저가 좀 밝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밝게 밝게 좀 쓰려고 노력을 해서 어.. 처음으로 솔로 트랙이 오늘부로 첫 녹음이 완성됐습니다. 뭐 추후에 수정 녹음도 하고 뭐 더 이제 작업실 가서 이제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서 더 멋진 곡으로 다시 돌아올테니까요 어.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 끝